지금 시작하는 동작 . . 오늘 제가 오랜만에 진평에 왔습니다. 또 와서 보니까 한가지 놀랬게 와 오늘 우리 명령으로서 특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아요 너무 반갑구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하루 계시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 소총 이마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지금 초총인 여러분들이 많은 이유가 아 그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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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와중에도 이쁘다는 소리 잘 들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 많으신 이유가 아무래도 이게 인상의 유명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저 노래 들려드릴텐데 요번에는 제 노래는 아니지만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아시는 명곡 대한민국 100대 명곡 중의 한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복귀하게 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동영관을 가서 방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만이네 세상 빌려드리겠습니다 요번에 SFR이 시작된과요 이제 이 노래를 부르신 와중에 스터론의 자랑을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오이! 정국의igue기만이 제가 태기야 한 번이라도 볼까요? 너무나도 그대랑 얘기하지 잠시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지만 원한지 하지만 원한지 불가 붙어 못 믿고 정보가 이래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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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